L.B.C. The L.O.V. The L.O.V. The L.O.V. 아닌 새로운 사랑을 그려주세요 자각 드리겠습니다. 아 막 만져도 되나요? 이렇게 하면 세 개가 이렇게 찍혀요. 메리 크리스마스 세, 둘, 셋,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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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아니 뭐야, 알지? 선생님 나비가 오줌 쌌습니다. 어, 큰일 났다. 이게 손님들이 잘 보이게 손 포인트 적립하시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쭉 짜도 되나요? 여기 대롱이 나와있습니다. 제 오른쪽, 왼쪽 다시 오른쪽. 자, 이제 오픈하겠습니다. 손님을 마셔러 가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버랜드 근무 중인 김태현 퀘스트라고 하고요 오늘 저랑 같이 하실 거는 노래에 맞춰서 연출이라는 게 있어요 연출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랑 같이 춤 한번 손님들 앞에서 춤추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래가 나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착착착착 손을 이렇게 4번 하고 이게 많아요 이렇게 또 4번 또 이제 샤랄라 또 이렇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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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워요 쉬워요 여기서부터 무릎을 2번 쉬고 박수 2번 쉬고 박수 2번 쉬고 앞으로 2번 어려운데요 무릎 2번 박수 2번 어깨 어깨 펼치고 앞으로 2번 너무 어려운데 뭐야 이게 조금 어려워요 앞으로 2번 뒤로 2번 하고 나서 가운데 계신 분 양옆으로 해서 착착 이렇게 삭 가운데 분은 그냥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가 춤이에요 여기까지 외울 수 있을까요? 계속 말하면서 해드릴게요 아 네네네네 착착착착 손바닥 펼치는 거예요 앞으로 2번 어? 왜 하시는데? 샤랄라 괜찮아요 오픈할까요? 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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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이다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두 분 두 분 두 분 두 분 안전레버 직접 내려주세요 안녕 오 응 오른쪽 네 배빙스텍 출발 손을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노래 나올거에요 간다! 박수박수 박수박수 하고 손바닥 4번 하고 샤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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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치고 박수 두번치고 어깨 두번 펼치고 앞으로 두번 뒤로 무릎무릎 박수박수 어깨 4번 할게요 이제 다섯번 오 맞아요 그럼요 그럼요 다섯번 박수가 있어요 박수 두번 짝짝 뒤로 두번 하고 나서 박수 두번 하고 박수 두번 하고 샥 박수 두번 하고 샥 자 여기까지 너무 잘하셨어요 아 재밌는데요? 저 이제 오픈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동작 같은게 있을까요? 저희는 핸드롤링이라 해서 손을 쫙 펴주고 약간 모아주고 이렇게 오지금 손장면 오신 것 같은데요? 오지금 손장면 오신 것 같은데요? 오지금 손장면 오신 것 같은데요? 환영합니다 라시언입니다 고맙 고맙 그렇게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아까처럼 물건이 어지러져 있는 거 정리 좀 해주시면 돼요 넵 바쁘다 바빠 환영합니다 친절한 라시언입니다 친절한 라시언입니다 우와 진짜 귀엽다 이거 이거 이름도 귀여워요 대나무 쑥 인형 네? 대나무 대나무 이름이 귀엽잖아요? 오오 오 쌤 저 위에도 다 해야 되나요? 아 위에는 제가 손이 안 돋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냐면 저게 판다가 들어있다는 거를 좀 보여주려고 오케이 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해볼까요? 네 결제해볼게요 아 긴장되는데 네 찍어주세요 어 멤버십 혹시 그 전화번호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로그인으로 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네 멤버십 하실 건가요? 아니요 멤버십 없어요 그 영수증은 필요하세요? 네 영수증은 필요하세요? 네 영수증은 필요하세요 카드로 결제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제가 가지고 프로가 된 것 같아요 저 이제 결제 여기까지 하고 창고에 또 할 일이 있어서 창고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네 포카 그럼 이제 쓰던 거는 맨 위로 올리면 쓰시는 분이 편하겠죠? 네 혹시 몇 년 정도 일을 하셨는지 어 저 어느 정도 한 것 같아 봐요 제 생각에 프로이신 것 같아서 네 한 3년 정도 예상합니다 3년 정도 예상합니다 3년이요? 저 3개월 3개월 진짜요? 네 어 진짜요? 9월 입사여서 3개월 됐습니다 우와 뭔가 약간 최고참 형님의 느낌이 났는데 3개월 만에 제 생각에 행동대장을 다신 이유가 있을 거라서 근데 전 오늘 에버랜드 처음 와봤거든요 어 진짜요? 근데 근데 사파리에 호랑이도 있잖아요 네 어때요? 진짜 호랑이가 너무 멋있긴 해요 어때요? 고양이 같아요 저희 태선이가 완전 큰 고양이 같거든요 재현이 형이 과거에 전교회장이었는데 아마존 댄스라고 에버랜드에서 유명하잖아요 그거를 학교 축제에서 전교생이 공연 앞에서 풀었거든요 웰컴 마크아 왜 찍으세요? 자리 무대에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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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세요? 여기 아무도 무대를 쓸 수 없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여기서 공연하는 사람은 형 K-POP 아이돌 최초 특별합니다 아 진짜 짧게 명제 난 나나나 쏴아하 이거는 쏴소 난 나나나 쏴아하 이거는 쏴소 아 쏴아하 이거는 쏴소 어 잘하시는데요? 하하 귀엽고 깐찍하게 아이 아이 이 아이 진짜 잘하시는데요 불개 은유여서 탈 수가 없습니다 네 나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결제 도와드릴게요 멤버십 있으신가요? 아니요 카드 결제하실 건가요? 현금 카드? 네네 필요하신 거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어요 필요하신 거 있으실까요? 필요하신 거 있으실까요? 멤버십 있으실까요? 아니요 오 됐어 됐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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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해볼까요? 아 네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신기했고 도와드리는 게 생각보다 되게 되게 보람찬 일이거든요 일이 많죠 되게 바쁘고 손님들도 많고 저 아르바이트 타면서 처음 해본 거거든요 에버랜드에서 영광이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식사하러 가셔야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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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혹시 가족 다니고 오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 여자 팀 아 진짜요? 네 혹시 사진 찍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사진 한 번만 아 찍어드릴까요? 네네 저희 스팟이 저기도 유명하고 어 여기도 유명한데 여기도 유명한데 네 어? 여기가 조금 더 예쁘실 것 같아서 혹시 조금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어도 될까요? 하나 둘 셋 봄의 나라에 도착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굿 있으면 이제 손님분들이 입장하실 거예요 네 환영합니다 봄의 나라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또 말 드시겠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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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왔어요? 엄마아빠랑 같이 왔어요? 엄마아빠랑 같이 왔어요? 엄마아빠랑 어디 갔을까요? 나오시죠 아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사진 찍어드릴까요? 네 찍어드릴까요?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장만 더 찍어드릴까요? 셋 네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여기서 나비들이 알을 받았었잖아요 네네네 알을 얼마나 나왔나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아 네네네 여기 보면 이렇게 알 조그맣게 있죠 네 네 이게 나비 알이래요 그렇죠 손님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좋아요 우리 나비 알이지 우리 나비 알이지 환영합니다 봄의 나라에 도착하셨습니다 또따바라고 하고 싶은 친구 두 개밖에 없는데 잠깐만 기다려 어? 나머지 친구는 이거 할까요? 이 친구도 나비 요정이 연약해서 손으로 건드리면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만 봐주세요 친구 이거 한번 들어볼래요? 나비 요정들이 모여들 거예요 미안해 이거 한 번만 이게 지금 나비 친구들이 좋아하는 꿀물인데 저 밝은 데 조금만 더 가면은 나비들이 이렇게 모여들 거예요 이렇게 나비들 맛있게 꿀맛고 있는데 맛있게 꿀맛고 있는데 맛있게 꿀맛고 있는데 귀여워 나비 귀여워요? 나비 너무 예쁘죠 왜요? 맞아요 호랑나비라는 친구예요 만족해요? 만족해요? 만족해요 나비 아파요 환영합니다 보막나라에 오신 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친구들 우리 좀 더 안쪽으로 이동하면은 더 많은 나비 요정들 볼 수 있어요 우리 나비 요정들이 밝은 걸 좋아해서 저 안쪽으로 가면 더 많이 꽃다발이 모여들 수 있어요 밝은 데 가면은 더 많이 나비 요정이 올라갈 수 있어요 저희 이제 잠깐만요 오늘 릴리 사획사 체험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끝났나요? 네 와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나? 진짜요? 어때요? 재미있으셨어요? 진짜 일이라는 생각보다는 약간 힐링하는 공간인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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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일행이세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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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test들 자표의 매직과잇 출발 잭잇 탭 네번 하고 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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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리듬 부릅 두 번 어깨 담아 짝 짝 짝 짝 앞으로 그 다음에 뒤로 한 번 더 짝 짝 짝 짝 어깨하고 짝 짝 앞으로 뒤로 불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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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셔서 너무 잘하셔서 알려드릴 게 많이 없었어요 재미있으셨어요? 네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너무 다행이에요 또 저희 에버랜드가 직원들 밥이 진짜 맛있어요 아 유명하다라고요 에버밥이라고 진짜 유명하니까 에버밥 에버밥이라고 불러요 주로서 에밥이네요 네 그래가지고 군대 식당 가셔가지고 식사도 꼭 하시고 고생하셨으니까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이거 진짜 푸짐해 잘 먹겠습니다 밥 먹자 밥 먹자 아우 씨 우린이 먼저 먹을게 우린이 그럼 내가 먼저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렵게 Is that the same people 형? 이제 카레 한입만 year 갑자기 이렇게 먹으면 안 돼 올려먹어야áp 한입에 들어갈 수 있겠냐? 이렇게 continu 나섭 coos 그래서 고 air 뭐 국수 맛있다 yarg 2개 1개 먹어봐도 돼요? 응 1개 먹어봐도 돼요 일단 내가 진짜 섰수름 없이 막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 생각보다 부끄러워가지고 화장합니다! 난 처음에 계산하는데 긴장되는 거야 실수할까 봐 혹시나 실수하면 큰일나잖아 이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 우랑이랑 나는 안무하고 갔어, 안무 어, 트랙션 쪽에 갔다 오르지 않았어? 거기서도 춤추고 아, 두유도 춤이야? 얼마나 했어, 그 앞에서? 그냥 계속 춤만 췄는데 울린 거 우리 근데 재밌었어, 진짜 역시 리우 댄싱 머신 하고 왔구나 뮤징 확실히 나비가 제일 그래도 난이도가 낮았지 않나 싶기는 나비 진짜 너무 힐링이었어 근데 우리가 나비라고 부르면 안 돼 나비 요정이라고 불러줘야 요정님 뭐 했는데? 진짜 날아다니는 나비가 엄청 많아 진짜 날아다닌다고, 나비가? 그래서 그냥 거기에 꽃 들고 오신 손님들 이렇게 지어드리면서 나비 구경시켜드리고 환영합니다, 봄의 나라에 오신 여러분 뭐, 그렇게 했어? 아니, 우리 사수님이 전설의 사수님이라니까? 우리 캐스터님은 전설의 3개월 차와 우리 30개월! 우리 세븐 스타! 실성이소? 손님, 손, 손... 손님분들이 칭찬 600권 넘게 하셔가지고 세이븐 스타 받았어요 아, 진짜? 도전하는 코스로 넣어뒀으니 꼭 이대로 놀아줬으면 해 지렁 P.S. 코스 중엔 뚠빵뚠빵 먹기 리스트가 또 포함돼 있으니 참고해 우와, 그럼 푸공주 난 기념품 샷 가야 돼, 기념품 샷 하이라이트만 즐거워서 타고 아, 가고 싶긴 해 기념품 샷 가서 뭐 해? 머리띠 사기 머리띠 이런 거 갖고 싶은 거야? 응 아, 표정, 표정 왜 해? 평소에 저런 거 할 수 있냐? 아, 방금 표정은 진짜였어 근데 약간 이면적인 모습인데 이런 거 진짜 싫어할 줄 알았는데 약간 아, 그런 거 왜 해? 난 이 느낌인 줄 알았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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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왜 하는데? 아, 무슨 마음 이런 거라모 내가 왜 이런 거 하는데? 이럴 줄 알았는데 야, 나 이거 진짜 하고 싶어 진짜 하고 싶어 아, 제발 기념품 샷 뭘 그렇게 애걸복걸 하진 않았어 아, 기념품 샷 가고 싶어 난 레스토트 하나 시켜줘 해야지 왔는데 화끈하게 놀고 가야지 아, 이것도 어지러운 거 알 텐데 어지러워 그거잖아, 떨어뜨리려고 막 그러니까, 소 막 움직이면서 그것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한다, 한 번도 안 해봤어 아, 어려울 것 같아 야, 너도 놀기기 진짜 못 하지 않냐? 근데 즐기는 스타일 아, 뻥치지 마, 너도 너무 즐겨 난 진짜 즐겨 아, 롤링 엑스트레인이 롤링 진짜 그냥 360도 도는 거 아니야? 도는 게 세 번 있어 도는 게 세 번 있어 기차 안에 오, 여기 재밌겠다 가자 그걸로 가자 그거부터 한번 가볼까? 롤링 엑스트레인 쪽에 가면 세 개가 몰려있어요, 재밌는 게 그냥 허리케인이랑 전에 미간 찌뿌렸어, 지금 어? 왜요? 360도를 왜 도는데, 사랑해 360도를 왜 도는데, 사랑해 하하하하하하하 나 아무것도 몰라, 진짜 한 번도 안 물어볼게 우와아! 우와아! 원신물리기 우와아! 우와아! 가자아아! 난 안 무거워 난 강하니까 강아지, 강아지 우리 집 강아지 재밌겠다아아아! 바로바로 하나씩 다 봤어 네, 네 아니야 빙지 안 하쾌 네, 빙지 안 하쾌 엄마네, 놀이공원 오니까 신난다 공간 이망이 가득해 오우, 메리 크리스마스 오우,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야아! 이걸 어떻게 타냐고! 아, 별로 안 그래, 안 무서워 아, 눈 감으면 끝나 와, 근데 이거 진짜 타다 기절하면 어떻게 돼? 기절하면? 기절하면? 멈추지? 막상 보니까 무서워 보이네 와아... 야, 오늘 한트 날고 데리고 타라 아, 무조건... 아, 대단 표정만... 와아... 가봅시다 가자아! 가자, 태산아 아, 일단 나 가운데 안 쉬고 알았어 가자, 가자 저희 만세해주세요, 레버 내려갈게요 네, 만세, 입장하시... 만세요? 이렇게요? 어 네, 저희 렛츠 디스티고래 에버랜드에서 두 번째 두 번째로 무서운 놀이시설이 됐고요 예, 진짜로? 아, 아이돌 8층, 지상 20m까지 올라가서 오시나요? 아, 8층이요? 네, 저희 에버랜드는... 무서워... 간다! 화이팅! 다녀오겠습니다! 아, 무서워... 오... 허리, 평소, 발은 자세로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적에만 안쪽으로 손이나 펼치만 나오시면 안정사계 이후... 야, 이거 한 손줄 알아요, 손줄... 아, 싫어... 아, 싫어... 아, 싫어... 에버랜드로... 화이팅! forcément 애셔요... 야, 간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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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los! 워!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얽 ㅋㅋㅋㅋ distractgame 렛츠! 고운! 레츠 고운! 느낌이 되게 이상한데? 야, 왜 이렇게 안정적이냐? 그러니까 안 무서운데? 어? derrière! 우에앗! 우앗 우웨 Martinez 하하.. 으아.. 손 머리로 마약 세번씩! 손 머리로 마약 세번씩! 으아아아아아! 태상아 괜찮아? 으아아아! 엄마! 아 엄마! 엄마! 으아악! 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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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으악! 야 너는 모르기를 진짜 못 하지 않냐 난 진짜 잘 모르겠다 황처럼 그냥 무책이가 아니에요 으악! 으아악! 으악! 으악! 안녕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하하하하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야! 나 무서운데 이거 아! 나 눈 처음 떠봐 지금 어! 너무 아쉽지만 여러분도 확시했던 OK! 안 되요 안 되요 안돼 안 되요 안 되요 Even if it's true 아, 별거 없네 하하하하 니나다단단다단 별거 없네 으아 Ang 따라따라따따따 아 별거 없네 으아아악 아악 으악 번디점프 하고 나니까 감흥이 없어 야 저거 한 방귀 손다고 저렇게? 정옥 사고로 그만이야 아 이거 뭐야 야 지금 총 4바퀴를 들잖아 롤링 엑스트레는요 이모형을 제작한.. 간단해요 어? 무슨 소리야? 간단하지 않네요 간단하지 않네요 너 잘 타는 척 하지 말라고 기문아 잘 타라 근데 되게 무서워하더래요 스노우맨 내리나요 이거? 내립니다 재밌겠다 재밌겠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곡입니다 오 떨려요 뭐야 떨려요 계속 보고 있을 거예요 출발? 우와 이상해 안녕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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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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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 야야야야야 어디까지 가니 너 지금 안 돌려요? 계속 보고 있을 거예요 어? 형 왜 이렇게 차분해 혼자 그만 가 아우 포인엑스웨어 사랑한다 우리 함께하자 우리 함께하자 우리 함께하자 어디까지? 어디까지? 야 진짜 어디까지 가 얘들아 사랑해 자 다 왔습니다 태산씨 갑니다 자 갑니다 아 추워 우ah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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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나 눈물 나 으어 freestyle 크게 뿜이 하 Viewive 머리 뭐야? 머리 왜 이래! 펼쳐! 진짜 너무 웃겨 나 진짜 배고파 와 진짜 맛있겠다 우와 진짜 맛있겠다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감사합니다 와 아까 사수님이 왜 이거 먹으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 맛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 아 이거 오래 못 이겨 진짜 내 인생 음식 되겠네 이거 인생 음식까지야? 응 너무 맛있는데? 쬐육볶음 이기나요? 그건 안 돼요 나 옛날에 저거 전동들 위에 꽂아가지고 먹어본 적 있는데 전동들 안미 안나감? 아빠가 해보자 해가지고 아버지가? 내가 울 때마다 약간 마음이 따뜻해져 열었을 때로 돌아가는 것 같아 와 나 에버랜드 추억 진짜 많은데 놀이공원에 처음으로 멤버들이랑 같이 와 봤는데 느낌이 되게 신기해요 오늘을 보면 되게 달랐습니다 하루 시간이 나서 멤버들이랑 놀이기구도 타보고 하는게 그런 종류의 행복함을 좀 다시 오랜만에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곳을 어렸을 때 좀 여러 번 왔었는데 그 일을 제가 체험해볼 수 있다는 거에 있어서 되게 흥미롭고 계산대에 서는 것부터 손님들을 대하는 거나 처음 해보는 경험이 아주 신기한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오늘의 직업 체험은 일상의 행복을 곁에서 바라보다 인 것 같습니다 되게 행복해하시고 그런 것들을 보는 모습이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동심으로 돌아가는 느낌 웃고 신나는 모습들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 같이 웃게 됐던 것 같아요 동심 이런 것들을 챙겨줄 수 있는 일들은 멋진 직업인 것 같아요 오늘 또 느꼈어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새로운 어떤 직업들도 새로운 직업들도 체험해 봤으면 좋겠네요 와 투어 네 새로운 직업들도 체험해 봤으면 좋겠네요 야 인마 아 그거 참 와 저도요? 아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설날은 오랜만이다 동성들아 어 오랜만이다 그동안 제가 좀 컸습니다 형 무슨 유튜브 한다고 막 이러고 봐봐 얘는 요즘 랩한다고 까분다 야 할머니가 안 계셔 지금 할머니가 우리 강아지도 할 일 자 나와 형아 기분 상처 내가서 김치 얻어 먹어라 부터 열심히 촬영 한 번 김치 김치 터졌다 환장하겠다 진짜 어 형 형 형 저 완전히 그냥 야 옆에 있지 마 와 야 형 형 형이 에디스윗 이리아씨가 마치 하늘 새로운 사랑을 드려주세요 Jan 안 아니야 이제